박서진 장민호도 니네 친하잖아 라고 알 수 없는 지목 이후에 놀라움을 드러냈다. 성공 안성훈은 조항조의 돌이킬 수 없는 세월을 선곡했다. 그는 완벽한 노래로 마스터될 뿐 아니라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주영훈은 교과 선언하고 그의 보컬을 칭찬했고 김이제도 이거는 흥잡을 데가 없는데라고 혀를 내들렸다. 이에 맞서는 박서진은 오승근의 떠나는 이 말을 선택했다. 그는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들었다. 내가 가수를 하게 된 이유가 지금 세상에 없지만 하늘나라에 있는 작은 형이 가수로 성공하는 걸 보고 싶어 했다며 동생이 노래를 부르니까 직접 나서서 노래자랑 신청도 해주고 가요제도 찾아줬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형이 없지 않나 이렇게 의미 있고 큰 무대에서 형들에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뭐가 있을까 생각이 들었다고 선곡 이후를 설명했다. 그는 심금을 올리는 목소리와 표현한 강약 조절로 감탄을 자아내는 무대를 완성했다. 반격의 무대로 박서진의 노래가 시작됐고 형을 생각하는 그 감정이 고운 음색으로 고슬프게 서려 그리움으로 고스란히 전해졌고 정말 장구의 신이 아닌 노래하는 가수 박서진 다음 무대를 보여주며 큰 감동을 전했다. 현영은 장구 없이 노래로 혼을 보여준 것 같다 말하며 매력있다 전했고 주영훈은 맛깔나는 트로트 맛을 잘 내시는 것 같다며 목소리로 오롯이 담아낸 그리움을 칭찬했다. 주영훈은 성훈씨는 보컬로서 완벽했다. 후반 작업 없이 그대로 발매해도 될 정도라며 박서진씨는 트로트의 강약을 조절하는 그 맛을 탁월하게 잘 낸다. 평가하는 게 힘들다고 칭찬했다. 진성도 정말 괴롭다. 안성훈씨는 평가 자체가 언어도 다닌다며 서진씨는 이 노래를 맛있게 소화했다. 이마에 주름이 세 개가 생겼다고 말했다. 박선준은 홍기씨와 제가 할 말이 없다고 할 정도로 테크닉적으로 손색이 없다. 앞으로 힘차게 자신있게 직진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며 서진씨는 부담감이 컸던 것 같다. 힘을 눌러서 끝까지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왕자의 무게가 느껴져 안타까웠다고 지적했다. 역대급 대결의 승자는 안성훈이었다. 심지어 13대2로 몰표를 받았다. 그는 결과가 발표되자 눈물을 펑펑 흘렸다. 안성훈은 저한테는 힘든 제도전이었는데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무대에서 내려온 뒤 박서진을 다독이며 너 노래를 부를 때울 컵했다. 무대를 떠나서 행복해서라고 눈물을 흘린 이유를 밝혔다. 박서진 뜻깊았다. 무대를 준비하면서 스스로 뿌듯했다. 활동할 때는 이렇게 세세하게 연습한 적이 없었다. 경연을 하면서 한 곡 한 곡 파고 연습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연습하는구나. 새롭게 배운 부분도 있다. 새로운 친구도 생겼고 가수라면 존경할 수밖에 없는 작곡가 분에게 곡을 주고 싶다는 연락도 받았다. 행복하다고 도전을 마무리하는 소감을 전했다. 이로써 본선 2차 1대1 대수매치의 모든 견연이 끝난 가운데 패자 부활을 발표됐다. 패자 20명 중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추가 합격의 주인공은 진욱, 하동근, 최혁진, 박성훈, 임찬으로 결정됐다. 반면 안성준, 박서진 등 15명은 최종 탈락하게 됐다. 또한 본선 3차 진출자 25명 가운데 1대1 대수매치 토보는 김용필, 안성훈, 송민준, 최수호호, 박지현이 선정됐다. 그리고 이 중 가장 빛났던 영예계진은 최수호로 결정됐다. 1, 1, 2, 3, 4, 7, 6, 5, 8, 9, 9, 10, 10, 11, 11, 12, 13, 12, 13, 13, 14, 15, 13, lit. 2, 1, 2, 3, 4, 4, 5, 5, 7, 20, 28, 24, 14, 15, British, 20, 17,연,